항구로 이동합니다. 항구의 도시 군산. 군산까지 와가지고 신선한 수산을 맛보지 않는다면 그건 군산에 왔다고 할 수가 없겠죠. 요즘은 꽃게가 제철이래요. 굉장히 짠 거 아니에요. 충청도에서는 맛볼 수 없는, 만져볼 수도 없는 가격이죠. 네 맞아요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보기에도 속이 꽉 차 보이네요. 지금 100kg를 1시간 만에 다 판 거예요. 1시간 만에. 가격도 가격이지만 크고 속이 꽉 차 보이는 랍스터까지. 먼저 저희가 납붙여서. 와 짙게 한쪽으로 얼굴이 다 가려지네요. 꽃게 찜이요. 구입한 해산물은 3천 원이면 즉석에서 찜통에 삶아주는데요. 찜통에 삶아진 꽃게는 이렇게 가위로 한 번만 갈라주면 먹을 준비 끝. 요즘엔 특히 꽃게나 대게를 구입하는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. 보기만 해도 담백함이 느껴지는 꽃게살. 우산 꽃게 화이팅. 자 이제 파이팅 넘치게 한번 먹어봐야죠. 이야 입은 좀 먹을 줄 아네요. 아 정말 맛있겠습니다. 그때 꽃게의 질새라 등장하는 랍스터. 역시 크기만큼이나 속도 꽉 찼는데요. 꽉 찬 게살 한 입에 털어놓으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살맛나게. 여기 오니까 전체 분위기도 좋고 저 바다도 구경해가면서 좋은 버튼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마시니까 정말 세상 살맛납니다.